도널드 트럼프가 카말라, 해리스를 겨냥한 최근의 공격 중 하나는 그녀가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해리스는 1983년 여름 19세 또는 20세였던 시절에 캘리포니아 알람에다 지점에서 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은 민주당 캠페인에서 해리스의 중산층 배경을 강조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트럼프는 맥도날드의 열렬한 팬으로서 해리스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는 2019년 6월 라스베이거스에서 패스트푸드 직원들과 함께하는 자리에서 나는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고 말했으며 프라이와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일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도 해리스는 학위를 받는 동안 맥도날드에서 일했다며 중산층의 삶을 이해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해리스가 맥도날드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했으며 이에 대한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8월 30일 20분간의 철저한 조사 후 그녀는 결코 거기서 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10월 20일 필라델피아의 맥도날드에서 감자튀김을 서빙하는 사진을 찍으며 해리스의 주장을 다시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녀는 맥도날드에서 일했다고 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리스의 맥도날드 근무 여부에 대해 맥도날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해리스의 주장을 반박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공유하며 맥도날드가 해리스가 일한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과 다르며 맥도날드 본사라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리스가 맥도날드에서 일한 사실이 과거의 이력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그녀의 두 건의 회고록에도 언급되지 않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팩트체크 사이트인 스놉스는 해리스의 주장을 검증되지 않음으로 평가하며 해리스의 증언 외에는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리스는 트럼프의 공격에 반박하기보다는 침묵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의 지지층이 믿는 음모론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없지만 해리스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입니다.